너 뭐.. 벌리 뛰어요 그럼? 저기 녹색? 한 번에 못 가요 중간에 어디 비일자리 옆으로 가는데 중간에 들렸다가 여기 여기 파란색 파란색 오케이 파란색 편도 안 나오는데 중간 중간간 여기 파란 여기 밑에 밑에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빨리 빨리 여기 어디 가자는거 어디로 무슨색 무슨색 녹색? 장난 아니야? AK? 아 맨날 비행기 타먹을 거 아 옥시안 보다가 놓쳤나 어 여기 내린다 한 명이 아닌데요 아 말좀 하고 내리실 수 있어 말을 몇 번으로 했는데 에? 맞을래요? 어 여기 가 Zieng itat 1 다 일리 오는데? 얼마 안되네요 혹 retail 1명 밖에 안되네요 잠수 타는거 없나? 맵러징 끝나갖고 내리자마자 주먹다짐 해야겠는데 딱 벌써 사망 어, 프레임 너무 안나와 어, 왜 이렇게 끊기지? 컴터를 바꾸면 돼요 1070인데 안 끊어요? 호스트가 아직도 맵 로딩을 안 끝났나 봐요 나 하나도 안 끊기는데 대체 호스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 껄리는 서버만로 분명 짠개예요, 그치? 호스트가 제가 될 수도 있나? 아, 호스트가 이게 개인 호스트로 이게 랜덤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만 아... 어쩐지 아, 그러면 그게 고통받겠다 망했네 아, 총 없어 큰일 났다 총이 없어 망했다, 망했다 좀... 총이 없어 아, 가방이 없어 아까 그 하나 내린 거 어디 갔어요? 한강 아시는 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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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린 거 까지는 없어 그래갖고 빨리 쳐들어가자 오, 레벨 3 불안한데 1rb Mysore Ja 어우 음, 이런 없고 안 되는데 템 좋으면 빨리 죽더라고 진짜 템 온을 엄청 좋아하나 아, 미리 좀 whats 당싹 만들 준비 이어야겠다 아까 같이 내린 애랑 걸리면 나 죽겠는데? 아이씨 핑기 핑기 라이벌 쓰리야 이 새끼야 오르르 백터? 백터맨까지 했다고 그랬어 백터맨 백터맨 아 왜 피가 다녀? 아 프라이팬 다 먹어야 돼 아니 여기 샷건 밖에 없는데? AK 줄까요? AK? 물론 진스카 들고 있어요 여기 SCBK랑 AK 있어요 여기 여기 CBK는 최고죠 오 여기 사람 들었다갔다 여기 문이 열려 있는데 에이 뭐야 이거 폭탄 떨어져요 치바에 아 소총이 없네 저격총 주으신 분 저격총 주으신 분 아아 아아 이동할까요 아이씨 헬멧도 못췄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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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격총 있으신 분 저격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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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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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율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4배율이요? 4배율이 저 줘요? 그러면 저 없으니까. 아까 나랑 4배율이랑 8배율 교환. 딜. 떨구샘. 먼저 선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오픈되는 데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 빨리. 다 같이 잡잖아. 잠깐만 지금. 놀아벌림. 놀아벌림 여기 계셔가지고. 일로 일로 일로. 하나 둘 셋. 다 떨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겠다. 뭐하나 거기서. 살려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왜 셋. 아이. 아이 진짜 이번에 진짜 떨굽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씨. 빨리 빨리 줘요. 빨리 빨리 줘요. 빨리 줘요. 아 총알 말고. 아 씨. 아 뭐 총알을 떨구어. 바꾼대더니. 아 진짜 장난하는 것 같다 이거. 아 저기 당황했네. 빨리. 빨리. 사별. 사별. 제가 사별 떨구만은. 네. 사별 줄일 거니까. 아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 사별이잖아요. 아이 씨. 뭐야. 뭐야 다 털렸어. 웃음. 흐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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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죽었다. 허흐흐흐흐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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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휴 쒸끼고 난리야 어? 왜 삽질을 해? 너무한다 진짜 아이 근데 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다들 왜 이리 빨라 그건 사벨 2개 3개인데 하나만 좀 주시죠 저기요? 뭔 소리야? 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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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먹고 8배율 버렸잖아 사벨 분명 여기 두개였는데 하나 없어졌는데 사벨이 아니고 8배율이 두개지 8배율이 아휴 기차님 이거 자격 소염기나 드세요 일단 8배율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잠만 지금 저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졸라뛰어야 돼요 아니 8배율이 두개가 있어야 된다니깐요 저 8배율 하나 먹었고 제가 8배율 하나 먹었어요 아 일단 뛰죠 일단 뛰죠 아휴 아휴 뭐야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네 나를 결국에는 트러블링만 죽고 끝났네 왜 아무것도 못 먹었고 8배율 먹었잖아 지금 아휴 근데 이 근처에 적이 트러블링 죽였는데 저희도 안 죽이네 아휴 나 참 나 약간 좀 이상한 패칫이 있는 적들인가 어휴 흠 말을 다 왔ило synd heute 아휴 멀리서 떨궈놓고서 확인하고 아 아 현명하다 아 최대한 번쟁이다 흐흐흐흐흐 현명하다. 진짜 떨궈놓고 간면 되겠다 아 역시 공량이서 공량이시라니까 트러블 이거 인터셉트 해가지고 말이야 아까 팔벨 달랬땐 주지도 않다가 그러니깐요. 자업자득이에요 트러블님 너무 안돼요 팔벨을 그렇게 난리치더니 보급품 가니까 팔벨이 두개나 나왔어 자 잠깐만 저격총 누가 먹었.. 누가.. 저격총 나왔어요? 예 누가 가지고 있어요? M24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8배열 있어요? 예 8배열 2개나 나왔대니깐요 보고픔에서 저는 지금 4배열이 필요한데 4배열을 놓고 8배열을 먹었어요 아 그럼 저기 이거 8배열 가져가요 아 4배열이요 4배열 8배열 2개인데요 저 지금 8배열 2개라고요? 예 제가 지금 필요한 건 4배열이에요 아 왜 4배열이에요? 제가 지금 8배열을 먹었거든요 근데 4배열이 없어요 아 그럼 8배열 써요 그러면 4배열 아까 누가 가지고 있어 그럼 4배열 저요 4배열 2개나 갖고 계시네 하나지 이거는 8배열이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디 갔어요? 4배열은 원래 하나였지 아니요 4배열 2개였어요 진짜 여기 파시랑 못하겠다 진짜 2개였다고? 진짜 2개였어요 그럼 사라진건데? 진짜 2개였어요 뭐야 아 나 진짜 8배열 하나 4배열 하나밖에 없다니까 나 8배열 하나 2배열 하나 있는데 나 8배열 하나 2배열 하나 있는데 아 이게 뭐야 또 뛰어야 되는데 저 일단 빨리 냅다 뛰어야 돼요 이쪽에 이쪽에 적군 있어요 나 뛰는 방향 쪽으로 나 뛰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뒤로 가야될 것 같아 우리가 뒤로 가야될 것 같아 아 일단 저희 냅다 뛰어야 돼요 저 좀 아 왜 주겠어요 몰라요 누가 누가 헤드로 꽂은 것 같은데 막타 막타가 누구야 막타가 막타 귀차님이 귀차님이 저기 기절까지는 시켰는데 막타는 막타를 누가 막타를 누가 따렸나 모르겠어 막타를 누가 따렸나 모르겠어 어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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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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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타라고요? 아뇨아뇨 일단 뛰어야 돼요 이쪽으로 달리고 있지 쟤들도 지금 이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 잠깐 저희 찝차 먹읍시다 찝차 어 두대 두대 한 대씩 저거 찝차 그냥 다 같이 타요 타요 쟤들 못 따라올라 못 따라오게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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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못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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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원 왔어요 원 아유 타면 내리지 말고 이번판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판은 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위태력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팀 출격된다 아까 팔 배열을 미리 뒀으면 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아우 팀 출격된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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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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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스터 쓰고 있는거에요 어 어 겁나 아프네 그만 쌓아 어허 나 죽겠다 어허 하하 하하 어허 어허 주커네 아 여기 엄청 많은데 지금 으우우우우우우워어어어어 아아 아아 안돼 일어나 일어나 됐다 저 앞에 보호품이 있는데 엄청 싸우고 있는데 아 와우 미친 듯이 싸우겠다 빨빨빨빨빨빰 피쳐 왜 피 엄청.. 엄청 끄겨 피쳐님 저게 드림카 하나 먹어요 드림카 다 썼어요 아 씨 나 드림씨 없는데 어!! 어!! 아!! 아야 아야 어 빨리 살려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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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요 그거 아 달다 템 달다 템 털어가요 빨리 전 다 털었어요 아 왜 드링크 안 먹어줘 제가 왼쪽 볼게요 기차님 아 와 원 진짜 이거 이렇게 작은데도 21명 남아있어 와 와 이쪽 되게 위험한데 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오히려 유적지가 숨을 곳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저쪽은 숨을 곳이 집 밖에 없어요 아니 모드니님이 죽었냐고 제가 살리러 달려가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여기 드링크 두 개 있어요 한빛 모드님도 4배율 없는 거 없 어 저 2배율하고 8배율 있었어요 어 소리났다 이게 뭔 미스테리지 SW 방에서 소리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노스 이스트 방향에 아까 총싸움 엄청나게 났었는데 안 보이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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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씨 AK님 기절 AK님 기절 AK님 기절 아 3명 있어 3명 3명 귀차님 3명 여기 아 젠장 죽었다 귀차 오씨 와 11명이 남았어 원 원 원 귀차님 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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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기다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의료 키트까지 갖고 있어 방금 먹었 쟤네 이제 올 곳 뒤 이쪽밖에 없어요 와 진짜 작아졌는데 왔다 왔다 샷건을 약간 샷건 날렸어요 아 이 새끼야 아니 프라이팬을만 두려워 프라이팬 두고 있었어 아 아 맞춰요 좀 아 아 아 아 아 아 결국 적용 쓰이지도 못했네 아 아 아 아